경남 곳곳에서 이념이나 정치 성향 등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찬반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지역 분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요즘 경남 곳곳이 뜨겁습니다. 단순한 찬반 갈등보다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갈등을 빚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창원의 마산국가축제 명칭, 합천의 이례공원 명칭, 거제의 일제강제노용 노동자산 건립, 진주의 나민수 가요제, 동영윤희상 동백님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 성향이 엮이다 보니 쉽게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데다 수년간 갈등이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데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명칭 논란을 보겠습니다. 창원은 마산국가축제 이름을 놓고 20여 년 갈등을 되풀이하는 모습인데요. 원인은 가고파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가고구로 많이 알려진 가고파는 마산 출신 문인 이은상 시인이 쓴 시로 마산을 나타내며 국가축제 명칭에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은상 시인의 친독재 행적과 3.15의 거 폄하 등의 논란으로 2019년부터 명칭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의회가 이름에 가고파를 다시 넣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고, 지난 20일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축제는 마산 가고파 국가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이 진행돼 지역에서도 여전히 논란이어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명칭 논란은 전두환 씨의 호를 딴 합천 이래공원인데요. 이 공원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됐다, 2007년 이래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뒤 합천의 주요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갈등 17년 만에 공론화가 열리게 됐지만, 공정성과 대표성 등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찬반단체 모두 불참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거제와 진주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거제는 일제강제노용 노동자상 건립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역노동계는 지난달 28일 거제 문화예술회관 평화의 소녀상공원에 일제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세웠고, 거제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동계가 불가입장을 밝히자 거제시는 개구장을 보내 다음 달 2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22일 강제 철거하겠다고 전한 상태이고요. 진주 남인수 가요제 역시 지역 출신 남인수 가수가 친애 가수라는 비판을 받으며,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한체와 행사를 열려낸 기념사업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념과 정치 성향까지 더해져 조율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은 중재의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도단위에서는 중재기구가 없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공공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중재기구여서 개입하기도 애매한데요. 지역을 양분시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게 공공화의 장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 만큼, 가감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해 장을 열어주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